최근에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기사 하나를 제가 읽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기사 읽고 저하고 비슷한 감동을 느꼈을 거라 생각하는데 중국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어떤 청년이 대학원 시험에 떨어진 겁니다 너무나 꿈꾸던 그런 시험에 낙방하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 좌절한 아들이 이 청년이 3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사용하던 핸드폰 번호로 문자를 보낸 겁니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아빠 저 대학원 입시에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예상한 결과이긴 해요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내년에 다시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제 성격 아시잖아요 꼭 합격할 겁니다 아빠 너무 보고 싶어요 꿈에라도 나와주세요 아빠가 보고 싶네요 이거 문자 보내면서 아빠가 답 보내실 거라고 생각하고 보내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냥 그리우니까 그렇게 보냈는데 깜짝 놀라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답이 왔어요 아빠한테 이런 내용으로 답이 왔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아들아 누가 항상 성공만 할 수 있겠니 앞으로 나아가렴 난 내 아들이 가장 대단한 사람이라고 믿고 있어 아빠도 내가 보고 싶단다 다 짐작하시겠지만 그 답 문자는 지금 그 핸드폰을 쓰고 있는 그 핸드폰 주인이 보낸 거예요 이 사람이 딱 보니까 어떤 상황인지 딱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젊은 청년에게 용기를 주고 싶어서 그렇게 아빠 이름으로 그렇게 답을 보냈고요 그 답을 받은 이 아들이 펑펑 울고 그러면서 다시 감사하다고 인사를 건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가슴 따뜻한 내용을 제가 읽으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과 관련해서 제가 경험했던 마음 따뜻한 일이 떠올려지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하던 남자 성도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그런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너무나 좋은 남편이셨고 너무나 아이들에게 자상하고 좋은 아버지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가족이 너무나 슬픔에 빠져 있겠지만 그중에도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 고등학교 딸아이가 그 충격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 딸아이가 방황하고 그런 긴 세월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거를 지켜보던 학교 담임 선생님이 참 귀한 분이에요 그 학생들도 되게 많고 그럴 텐데 유난히 지금 힘들어하는 그 아이를 지켜보시고는요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년이 되는 그 즈음이래요 이 선생님이 손편지를 썼는데요 그 학생이 돌아가신 아버지께 쓰는 형식으로 해서 그 편지를 힘들어하는 제자에게 준 겁니다 이제 제자가 읽고 힘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돌아가신 아버지께 보고하는 형식으로 이 선생님이 편지를 쓰셨는데 너무 감동이 돼서 그 카피본을 그 어머니가 저에게 보내줬는데요 제가 이걸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앞부분에서 이 딸이 얼마나 모범적인 학생인지 선생님들께 얼마나 칭찬드는 학생인지 이런 칭찬을 많이 앞에서 늘어놓고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앞서 드린 내용은 모두 진실된 마음으로 드린 사실이지만 빠뜨린 내용도 있네요 진희는 제가 가명을 썼습니다 진희는 아버님께서 떠나가신 뒤 무척 힘들어합니다 셀 수 없이 많은 날 동안 눈물을 흘렸고 토닥이지 못한 아픔은 숨조차도 쉴 수 없게 했었지요 자상하고 인자하셨던 아빠셨기에 진희는 앞으로도 평생 아버님의 사랑을 잊지 못할 것이고 이따금 주체할 수 없는 울음을 흘리고야 말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진희는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그려갈 것입니다 아버님의 사랑 덕분에 커왔고 아버님의 사랑 때문에 더욱 슬프지만 결국 아버님의 사랑 덕분에 앞으로의 소중한 남날들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는 장차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어른이 되는데 진희가 바로 그런 아이고 그런 어른이 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의 편지를 제가 읽는데요 너무 감사한 겁니다 우리나라 교육이 어렵고 힘들다 하지만 저는 곳곳에 이런 참 스승 되시는 교사분들이 많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학생들 중에 그렇게 너무 자상하고 너무 잊을 수가 없는 그런 아빠를 갑자기 먼저 보내드리고 힘들어하는 그 아이를 잘 보면서 이제 아버지께 편지 드리는 형식이지만 이 아이를 격려하고 싶은 게 공부도 잘하고 참 좋은 학생이거든요 제가 그 내용을 떠올려 보면서 이게 바로 이게 그리스도의 정신이다 제가 올 초에 우리 교회 모든 교육자들에게 부탁한 게 양 냄새나는 목자가 되자 뭔 소리인지 아시잖아요 사실 분당 우리 교육자들 일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섬겨야 되는 성도인들이 너무 많으시다 보니까 교육자들이 정말 제가 보기에 너무 지금 과부하가 걸려있지만 그러나 이 양 냄새 나는 목자 성도 현장으로 가고 성도는 눈물을 닦아주고 성도들과 함께 기뻐하는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니까요 진정한 양 냄새 나는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오늘 이렇게 시작하는가 하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 양 냄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방황하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 누가 보금 24장 13절 14절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지금 이 두 제자는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올인한 사람 같아요 모든 걸 주님께 다 걸었는데 그 예수님이 자기들 로마에 압제당하고 있는 자기 민족을 구원해 줄 그런 영웅으로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으셨어요 이게 이제 너무 충격이 되고 한 번 그분에게 모든 걸 다 건 입장에서 이제는 끝이다 그래서 이제 절망해서 예루살렘을 떠나는 겁니다 이제 엠마오로 향해 터벅터벅 걸어가는데요 여러분 그 모습을 한 번 상상해 보세요 발걸음이 천건 만건일 거예요 모든 인생을 걸었던 것이 이게 실패로 돌아갔다는 그런 좌절된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왜 이런 낙심이 두 사람에게 찾아왔는가 마가복 16장 11절에 보면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게 누구를 탓하겠냐고요 이미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에 들었으면서도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믿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든 이 불신앙 이게 지금 이 절망으로 그들을 몰고 간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아주 괘씸한 케이스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또 꾸짖으시기도 해요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고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예수님이 사사로운 일하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이 완전 믿음도 하나도 없고 그것 때문에 낙심해서 자기 스스로를 지금 발목을 묶고 낙심하고 좌절해 있는 이 두 사람을 주님이 만나주세요 그들을 주님께서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회복시켜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양 냄새 나는 목자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또 17절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띄고 머물러 서더라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의 행보를 보면 다 이런 식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시잖아요 베드로가 무슨 짓든지 다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엄중한 상황에 주님을 부인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를 만나시는데 꿀밤 주러 가신 거 아니에요 베드로는 지금 자기가 저지른 가슴 아픈 일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져 있는 상황에 그를 싸매어 주시러 가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분위기를 연출하세요 숯불을 피우세요 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던 날 이 베드로가 추워서 숯불을 떼고 있었거든요 그 환경을 만드세요 그리고 거기에 베드로가 잡아온 고기를 구워서 먹이세요 그리고는 여러분 유명한 주님의 말씀 아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사랑합니다 또 물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이 아시다시피 저 주님 사랑합니다 또 물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주님을 세 번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의 상처를 끄집어내기 원하세요 그리고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세요 도마와 그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목표를 잃고 방황하던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다시 꿈을 심어주시고 그래서 실패자로 초라하게 써있던 그들을 일깨워주시는 분 이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오늘 우리가 부활 예배를 드리는 건 2000년 전에 행사를 기념하려고 모인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주님이 양 냄새 나는 주님이 부활하셔서 영으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부활절이 다가오면 참 흥얼흥얼거려지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절망과 공포에 잠겨 있을 때 주 예수 그들에게 나타나시사 참되신 소망은 보여주셨네 이게 으으으으 이런 게 많아가지고요 아까 잘 됐는데 제가 이 찬양을 흥얼거리는 포인트는 2절에 있습니다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가지고 우리들의 삶에 대비한 가사거든요 2절이 이렇습니다 이 세상 사는 길 엠마오의 길 끝없는 슬픔이 앞길을 막으나 주 예수리들에게 나타나시사 새 소망 주심을 믿사옵니다 나그네 길 걸어가는 이 세상이 이게 엠마오로 가는 길이래요 끝없는 슬픔이 찾아오고 끝없는 낙심이 찾아오고 베드로처럼 자기를 신뢰할 수 없어서 그렇게 용기를 다 잃어버리는 길이 이게 엠마오로 가는 길이랍니다 그런 엠마오 길을 걸어가는 낙심된 인생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소망으로 오시는 이게 부활절의 의미거든요 오늘 여러분 아까 중국 젊은 청년처럼 정말 대학원에 가기를 너무너무 갈망했는데 시험에 떨어지고 나니까 3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너무 그리워서 받지도 못하는 거 아는데도 아빠 그러면서 문자를 보내는 이런 마음의 어떤 아픔이나 부담을 갖고 예배 드리러 오신 분이 계시잖아요 정말 너무 내게는 소중한 아빠였고 세상에서 가장 자상하고 좋은 그런 아빠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나서 그 오랜 시간을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 사춘기 그 딸 그 마음이 이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종종 겪는 상실감 그 아이를 위해서 참 손편지를 써주시는 그 담임 선생님이 너무 귀하게 느껴지는 건 우리가 그런 상황을 공감하기 때문 아닙니까 이런 과정을 안 거치고 오는 분이 누가 있겠냐고요 저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오신 이 자리에서 바로 그 2절 가사 그대로예요 이 세상 사는 길이 그게 고난의 길이고 아픔의 길이고 내가 원했던 일을 이룰 수 없어 눈물을 지어먹고 걸어가는 엠마오로 향해 가는 길이라고 한다면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 예배 가운데 새 소망 주심이 우리 삶 속의 사건으로 경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볼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낙심한 두 제자를 주님이 찾아주시는데요 문제는 그 두 제자가 그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찾아가면 뭐 하느냐고요 인식을 못하는데요 그 내용이 지금 본문 15절 16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지금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한다 하는데 그 앞에 이유를 설명해요 눈이 가려져서 여기 나와 있는 눈이 가려져서 할 때 가려지다 이게 헬라우로 크라테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무언가에 강력하게 사로잡혀 있는 상태 그래서 가려진 상태예요 뭔가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지금 엠마오로 향가둔 두 제자가 강력하게 자기를 사로잡고 있는 선입견이 뭐예요? 사람은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 이야기를 전에 듣고도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력한 선입견이 이 두 제자를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신 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지금 마음에 담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모두가 갖고 있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 인간의 한계로 갖고 있는 선입견으로 교회를 나오니까 도대체 믿음이 진전이 없는 거예요 여기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못해내는 놀라운 일을 하시는 걸 못 견디는 분이 계세요 어떻게 가능하냐고 그게 아니 제가 지금 여러분 나는 죽었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미친놈이에요 아니면 악한 교주가 될 거예요 저는 죽으면 끝이지 못 살아나요 천국 가요 그냥 그래서 인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건 하나님이에요 한번 역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시자고요 나하고 조금 더 다를 바가 없는 신 그럼 뭐하러 믿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조금만 이야기하면 못 견디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렇게 무능한 신이라면요 교회 문 닫자고요 시간 아깝게 지금 여기 여러분 한 번만 드리면 되지 나 하루 종일 예배인도 하고 토요일에 설교 준비도 하고 우리 아버지는 거기다 인생을 그으시고 그럼 뭐냐고요 이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엠마으로 향하여 절망해 있던 두 제자를 주님이 그들을 긍류로 찾아가셨는데 인식을 못해요 왜? 그 두 제자를 사로잡는 강력한 선입견이 눈을 가려버려가지고 나는 못하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인간이고요 그래서 제게 하나님이 필요하시고요 내가 못하는 거 하나님도 못하신다 그게 좋으세요? 성경에 주님 하신 일을 조금만 얘기하면 얼굴 시뻘겋게 대드는 분이 계세요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능하지 않기를 그렇게 원하세요? 그럼 뭐하러 우리 예수 믿느냐고요 이상하게 하나님을 이렇게 그냥 작게 만들어가지고 자기 삼촌 정도 수준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를 믿어가지고 뭐 그렇게 그냥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런 선입견이 꽉 차 있는데 뭐 그냥 그렇게 쭉 사셔야지 어떡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 신에게서 뭘 기대하십니까? 적어도 여러분 제가 수없이 간증하듯이 제 삶 속에서 저는 죽은 나사로 내 안에서 백 번도 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에요 홍해가 뭐 백 번만 갈라졌겠냐고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강한 선입견이 그래서 여러분 이 두 제자가 그들이 갖고 있는 강한 선입견의 결과가 17절 같은 슬픈 결과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띄고 머물러서더라 날마다 인생이 날마다 불행하잖아요 맨날 우울하잖아요 언제 한 번 막 주님의 역사심으로 춤을 주듯이 기뻐하고 이런 일이 한 번이라도 있었냐고요 지난 성금요예배 때요 저는 그때 두 간증하신 분들 순장님 한 분이 다락방에 대한 간증을 하셨고 또 초신자 한 분이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로를 간증했는데요 이거 제가 그래서 홈페이지에 올려달라 그랬습니다 너무너무 제가 너무 감동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성금요일 날 예배도 드리러 오시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홈페이지에 올려도 절대로 안 들어가 보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액기스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기 개인적으로 자기가 만난 주님을 간증했던 이분은요 완전 초신자예요 이분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2021년 9월 그러니까 1년 반 밖에 안 됩니다 1년 반 전에 혈액암 사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게 너무 절망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희한합니다 그때 예수 안 믿는 분인데요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지금 내 이 상황은 사람의 힘으로 나을 수 없고 인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나를 치료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이분이 변호사세요 여러분 아시죠? 변호사는요 눈으로 보이는 팩트 아니고는 안 믿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크리찬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랬더니요 옆에 있던 어떤 지인이요 분당 우리교를 가봐라 그렇게 추천을 했대요 그리고는 이때가 이제 가을이니까요 그때 이제 1년 반 전에 우리가 있던 특별새벽부흥회 그 실황을 이분에게 이제 이거 한번 들어보라고 그리고 파일을 준 것 같아요 생전에 지금 예수라는 분을 모르고 교회 안 다니는 분이 그거를 10분을 듣겠습니까? 게다가 제가 엄청 성우 같은 목소리로 나긋나긋하게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분이 그 설교를 듣고요 분당 우리교를 나오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는 간정이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일 예배를 드리다 보니 이분이 처음 교회를 나왔습니다 이제 많은 걸 알게 됐죠 주일 예배를 드리다 보니 큐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찬송가 외에 우리들의 찬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만든 찬양집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 보세요 그때부터 성경 찬송과 예배를 위한 태블릿, 필사 노트가 늘 저와 함께 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일상은 늘 성경과 함께였습니다 입원해서 항암 치료 받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다음이 좀 되게 재미있습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병원 간호사님이 저녁에 병실에서 늘 예배, 설교 듣고 찬양 들으며 필사하시던데 혹시 목사님이십니까? 이게 이분이 그때 예수님이 된 지 몇 달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대목도 있습니다 이분이 하루 일괄 이렇게 써놨어요 오후에는 성경 필사하고 찬양을 들어오면서 산책을 한 시간 정도 하였습니다 저녁에는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는 리딩 지저스를 읽거나 예전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요 처음에는 병 낫기 위해 하나님을 찾았지만 말씀 묵상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아프기 전에 내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고 얼마나 불순종했으며 꽃 피우기 위해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분이 단순히 병고침을 위해서 이런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굉장히 호전이 됐거든요 그 부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지난 2월 검사에서 완전 관해 상태이며 면역 수치 또한 정상 수준이라고 확인받았습니다 이렇게 진전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다음 내용 보세요 지금은 저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 다락방 안에서 공동체 생활과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은혜가 제 삶에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 믿은지 1년 반 된 분이에요 이분이 지금 본인의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다 깨트리고 말씀 앞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니까요 이분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걸 예수 믿은지 통틀어 1년 반밖에 안 되는 분이 그날 성금요일에 나오셔서 수많은 모태신앙, 목사, 전도사, 장로 앞에서 이분이 간정을 하셨거든요 오늘 여러분 인생은 눈물지어 걸을 수밖에 없는 엠마오를 향해 가는 거라 그러잖아요 왜 여전히 그렇게 외롭게 사시느냐고요 왜 맨날 그렇게 그 문제를 혼자 끙끙 짊어지고 살아가시느냐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강한 선입견 때문에 내가 무능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능력이 있으면 안 돼 지금 그거 아닙니까? 내가 무능한 한계가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면 안 돼 내가 죽음을 극복 못하는데 신도 극복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예수가 극복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 강력한 고정관념을 한번 깨트려 보세요 나는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간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이렇게 선입견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인식하지 못하던 그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려 치료해 주시는데요 그때 쓰신 도구가 놀라운 천사 날개 달린 천사가 동원한 게 아니고 말씀이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자, 본문 27절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구약 성경이죠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이 임하신다고 해도요 막 뛰어내리고 엄청 그런 망토 달고 슈퍼맨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 시간에 오셔도 우리들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을 풀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좋은 목사는요 성격 좋은 목사도 아니고 그냥 모든 살림살이 다 따라다니며 도와주는 사람도 아니고요 말씀을 잘 대언하는 목사가 좋은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아시지만 로마스 10장 17절이요 믿음은 드럼에서 나며 드럼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고 또 그들이 주님의 배려를 받은 게 뭐냐 주님이 식탁을 같이 나누세요 같이 친밀감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이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났더니 그들이 이제 영안이 밝아져서 찾아오신 주님을 알아보게 되는데요 이게 제자들에게 놀라운 두 가지 변화를 가져다 줬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이제 영안을 열고 인식하면서부터 그들에게 찾아온 변화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상한 감정이 치유가 된 겁니다 슬픈 빛을 띄면서 엠마오로 갔다고 기록했던 그 성경이 32절이라고 보니까 이렇게 변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기 나오는 뜨겁지 아니하더냐 할 때 뜨겁다는 헬라우로 카이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타오르는 불꽃 또 어두움을 밝히는 빛 이런 직역하면 이런 뜻으로 풀이할 수 있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본문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는 이 말씀을 몇 가지 의미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말은요 시야가 밝아졌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두 제자가 고정관념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다가 주님이 풀어주시는 말씀을 듣고서 시야가 떠여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믿지만 도대체 신앙에 성장이 없는 분들에게 공통점은 시야가 좁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못 봐요 그래서 맨날 소탐되시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 제대로 잘 믿으면 시야가 어디까지 떠집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까지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시야가 확장이 안 되면 손해보고 못 삽니다 아니 이 땅에서 끝인데 왜 맨날 내가 죽을 때까지 손해만 보냈냐고요 절대로 희생 못합니다 그런데 시야가 떠지면 이 땅에서의 삶은 성기는 훈련하는 곳이거든요 영적으로 성숙을 위하여 연습하는 게 이 땅이거든요 그래서 양보 잘합니다 포기 잘하고요 별로 아깝지 않아요 왜? 시야가 뜨지니까 이게 다가 아니니까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마음이 뜨겁지 않아야 되냐 이 말은 글자 그대로 냉랭했던 마음이 열정으로 불타올라게 됐다 그런 뜻이에요 가슴이 뜨거워진 거예요 예배를 들이다 보면 종종 이런 거 경험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뜨거워지면 우리 마음 안에서 비장해져요 그리고 에너지가 생겨요 그래서 제가 이 장면을 생각해 보니까 낙심에서 엠마오로 갈 때는 그 한 걸음이 천건망금 같았을 거예요 저도 이제 걷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요 이제 뭐 중앙공원이나 일동공원이나 이렇게 걸어보면 저 사람 걸음걸이 보면 마음을 좀 알아요 막 활발하게 걷는 분 있으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비장하게 살 빼시는구나 아니면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건강해야 되네 나 할 일이 많아 저는 주로 좀 그 편이에요 막 이제 막 열심히 열심히 걷고요 터벅 터벅 이렇게 걷는 분을 가끔씩 보는데요 그럴 힘도 없는데 나오신 거예요 지금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이제 그 강한 선입견에 사로잡혀 시야가 좁던 그가 눈을 열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이 부분을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나오는 뜨겁다는 뜻으로 번역된 카이오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즐거움과 결부시킬 때 사용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요한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요한복 5장 35죠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무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요한을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이 카이오예요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낙심하고 절망해 있다가 시야가 넓어져 활력을 되찾고 마음이 뜨거워졌는데 그 뜨거워진 마음을 회복하니까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즐거워지는 겁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지난주 우리가 기쁨과 쾌락에 대해서 나누어 봤잖아요 기쁨이 없으니까 쾌락을 추구하고 제가 최근에 어느 기사를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마약이 20몇 프로인가 그렇게 마약 사용이 더 번지고 있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기쁨이 사라져간다는 뜻이거든요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요 여러분 의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활력을 되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억지로 걷는 게 아니라 기쁨의 회복으로 즐거움으로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 헷셀의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결코 성공을 구한 적이 없다 다만 경이로움을 구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셨다 예수 잘 믿는 사람 보면 감탄사가 많아요 경이로움이 많아요 기쁨이 많아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누구 집에 초대해도 예수 잘 믿는 사람은 감탄이 많아요 우와 김치 이렇게 맛있어요 살짝 맛있는데요 경이로움이 많아요 이 집아들 너무 잘생겼다 얼마나 잘생겼겠냐고요 경이로운 거예요 이렇게 살면 좋잖아요 조금 맛있어도 너무 맛있고 영화 한 편을 봐도 모든 영화가 다 재밌고 드라마는 너무 재밌어서 못 견디겠고 그렇게 살면 좋잖아요 뭘 해도 시큰둥한 사람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걸 해줘도 시큰둥 우리 집 사춘기 떼들이 좀 그랬습니다 지금은 안 그래요 경이로움이 회복되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이 낙심은 두 제자에게 찾아온 변화가 뭐냐 해야 할 일이 있는 곳으로 되돌아갑니다 아까 30 말씀 처음에 시작할 때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32전에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랬더니 바로 그 다음 33전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는지라 지금요 가슴이 뜨거워지자마자 바로 이제 행동을 옮기는 겁니다 이제 떠나왔던 예루살렘으로 다 되돌아간 거예요 그 밤이었거든요 자꾸 내일 가자 아니에요 당장 가야 돼요 겪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너무너무 가슴이 뜨거워지는 일이 있으면 그 밤을 보내는 게 못 견디게 답답한 이런 일을 겪은 이 두 제자가 지금 그런 겁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떠나왔던 예루살렘을 향하여 되돌아가지 않으면 못 견디는 겁니다 왜 되돌아가지 않으면 안 됐을까요? 사명이 생겼거든요 지금 예루살렘에도 자기와 같은 사람들이 많을 텐데 주님의 부활을 강한 선입견으로 못 믿고 그래서 우울하고 낙심된 사람이 많을 텐데 그들에게 전하고 싶은 거거든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예배를요 머리로만 드리는 분 계시잖아요 이제 가슴으로 끌어내리셔야 돼요 뭐 뭔 설명을 해도 아 또 저 목사 저 또 이상한 소리 하네 예수가 물주런 일을 했다 그래 머리에서 맴돌아요 백년을 다녀보세요 아까 변호사 초신자와 같은 역동적인 은혜를 맛볼 수 있는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을 하시잖아요 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30cm인데요 세상에서 제일 먼 거리래요 제자들은 이제 두 제자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머리에 머무는 신앙을 가슴으로 끌어내리는데 여기서 머무면 안 되고요 제자들처럼 가슴이 뜨거워졌을 때 거기서 손발로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그게 제가 요즘 자주 말하는 Just do it이에요 깨달았습니까? 사명의 자리로 가셔야 돼요 분당우리교회는 할 일이 많은 교회잖아요 사실 1만성도 파손 운동 이후로 또 11교회를 우리가 세워가지고 한 4억씩 후원하고 이제 그 교회들을 알려드리고 그 교회분들을 이제 그 목사님들을 분당우리교로 초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하고 이런 일들을 할 때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께 좀 죄송했습니다 왜냐하면 1만성도 파손 운동 이후로 모두가 지쳐 계셨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당회할 때 장례님들도 그러셨어요 아 목사님 다 좋은데요 목사님하고 목회하는 것 사실적 힘듭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죄송했어요 어떡합니까? 가슴이 뜨거운데 가슴이 뜨거우면 손발로 연결해야 되는데 어떡하겠냐고요 안 쫓아낸 것만 해도 감사하죠 저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막 11교회 가라고 제가 강요를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하시니까 가슴이 뜨거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11교회 중에 5교회를 우선 1차로 선정했고요 빨리 이제 6교회도 또 세워지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오는 수요예배부터 5주 동안에 이 5교회 목사님을 한 분 한 분 초대해서 말씀을 들을 거고요 그 설교를 홈페이지에 제가 유튜브에 올릴 거고요 제가 이 교회들을 제가 추천할 겁니다 이제 오는 수요예배에 여러분 함께 오셔서 그 축복해 주시는 게 이 목사님들이 얼마나 힘이 되느냐고 5교회 명단을 제가 좀 화면으로 올려달라 그랬습니다 여정의 교회 서명수 단위 목사님이고요 예수 다솜 교회 박두진 단위 목사님이고요 은개나눔 교회 이용호 단위 목사님이고요 이름 없는 교회 백성훈 단위 목사님이고요 한사람 교회 서창희 단위 목사님이십니다 이 교회의 주소를 제가 홈페이지에 올려달라 그랬거든요 인근에 있는 성들님들은 이제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들이시고요 수요예배도 들이시고 새벽예배도 들이시고 주변에 이 다섯 목사님은 제가 여모저모 다 검정한 분들이니까 자신 있게 추천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 다섯 교회뿐만 아니고 이제 내년부터 지방으로 내려가서 충청도 지역 강원도 지역 경상도 지역 또 전라도 지역 그리고 제주도 그리고 다시 수도권 이제 이 일들을 계속 할 겁니다 여러분 피곤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일이 계속해지기 위하여 이것을 구하세요 하나님 내 가슴이 뜨거워지기 원합니다 그 밤에 떠나왔던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그 제자들이 사명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거거든요 말씀을 오늘 저는 이렇게 믿기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희망을 이기는 절망은 없다 이렇게 정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희망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생기는 희망이에요 그냥 아무 희망 아니고요 제가 제목이 너무 길어서 그렇게는 다 못 풀었었지만 그런 뜻입니다 무슨 희망이라고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겨난 희망 이 희망을 이긴 절망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표현을 좋아해요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다 여기서 봄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얻게 된 봄입니다 이 봄을 이길 고난의 겨울은 없습니다 오늘 이 부활 예배와 이 말씀과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는 예배가 엠마오로 향해 가던 제자들의 발걸음이 아니라 뜨거운 가슴으로 다시 사명의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는 두 제자의 발걸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낙심과 절망의 그 길이 엠마오로 가는 길이라고 하고 우리 인생은 다 그 낙심의 엠마오를 향하여 걷고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실패했고 또 잘하려고 했지만 잘할 수 없었던 기억과 내 마음에 자리 잡은 상처와 트라우마 이제는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자기를 신뢰할 수 없고 이런 여러 가지 상한 마음으로 그렇게 낙심해 있는 상태로 엠마오를 향해 가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인생의 엠마오를 향해 걸어가는 저희들에게 주님 찾아와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강한 선입견으로 강한 내 생각으로 그 주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눈이 어두워져 있는 이 상태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감사하고 감격하며 작은 헌금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헌금 한 푼도 허튼 데 쓰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 드리고 싶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드릴 수 없는 그 성도님들 마음을 주님이 험량하시고 기뻐 받아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헌금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부활절 헌금 드릴 텐데요 이 시간에 우리 네 분 우리 혼성사중창 우리 선가대원 중에서 네 분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주님 앞에 헌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사랑 그는 실로 왕이셨지만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네 그는 실로 왕이셨지만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네 그는 실로 왕이셨지만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네 진정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그대 자기 몸을 빌어 종의 모습을 갖추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여 십자가에 달리시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네 증명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본던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그대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으리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으리 악음을 보내신 하나님 사랑 기사 저의 모든 상대 생명 바처 보치 주만 위해 살리라 나의 모든 상대 생명 바처 나의 모든 상대 생명 바처 사회 모든 주만 위해 살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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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덤에 머물러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보가네 헛되이 보가네 예수 내 구주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원수를 다 이기고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여러분 기쁨으로 여러분 기쁨으로 확신을 가지고 원수를 다 이기고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